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어난 기분이 어때? 잘 잤어? 그거 다행이네 우리 애기. 어?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? 내가 너무 시끄러웠나? 내가 커피 내려왔어.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. 이리 와서 같이 앉아. 내 사랑. 혹시 우유크림 필요해? 아니면 설탕? 알았어. 나 아직 되게 피곤해.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. 그리고 이 소리 들려? 새들이 벌써 돌아왔는가 봐. 여름이 벌써 코앞인가 보네. 우리 여기 있는 거 너무 행복한 거 있지? 여기에 베란다 지은 것도 잘한 것 같아. 좀 큰 투자 필요하긴 했지만서도 그 값을 했네. 주말에는 우리 아침을 여기에서 보내도 될 것 같아. 새들이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서 우리 둘 다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옆에는 신선한 커피 내용과 함께 이거 좋네. 당연하지요. 우리 아기.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데? 알았어. 그러면 잠깐만 우리 눈 감고 그리고 호수가 있는 걸 상상해봐. 우리 집 바로 앞에 말이야. 거기에는 백조 두 마리가 있어. 오리들도 많이 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그리고 주변엔 많은 꽃들과 나무들 그리고 우리 자기랑 나랑 베란다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함께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거야. 새들이 노래하는 걸 즐기면서 새들이 노래하는 걸 즐기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감상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. 아무리 시än買을 수 있는 울 이불 러빙이 어린 이불 이불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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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